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뭐 일단 기운이 일단 다 빠져있을 것 같아. 자 저랑 일단 오늘 수학시험이 어땠는지 제가 다른 과목까지 일단 챙기진 못하니 자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뭐 시험지 자체가 살짝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체감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뭔가 이 시험지의 내용성보다는 이 변주를 좀 주면서 구성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 구성이란 단어 자체가 트렌드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일단 모르니 어차피 내용 자체는 일단 별로 일단은 예전과 일단 다를 게 없으니까 자 시험지가 이렇게 들쑥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자 첫번째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아마 이제 분명 이런 친구도 있었을 건데 좀 상위권들이 있을 거야. 자 또는 뭐 6월달 시험을 일단 보면서 반수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공부를 꽤나 잘했던 친구들은 자 뭔가 이 중간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좀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특히나 기존의 킬러 문제에 해당되는 15번과 22번 30번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확 떨어져서 거기서도 당황을 했을 건데 자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30번부터 풀지는 않거든 자 분명 이랬을 거야. 1번부터 시작해서 어쨌거나 뭐 9번이나 뭐 10번이나 11번까지는 만만하게 일단 봤을 건데 자 오늘 시험지 구성을 보면 9번을 일단 뭐 했던 뭐 기존에 일단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을지만 그래도 일단 계산이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 10번도 일단 마찬가지고 11번도 나름의 좀 계산이 있다 보니까 좀 당황을 하다가 자 아마 일단 박살나게 시작한 번호가 12번일 거예요. 12번부터 출발해서 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등차수열이니까 써볼까 그래프를 그릴까 하다가 아 이게 뭐지 하다가 그 다음 일단 넘겼더니 13번 가서 도형 문제를 봤더니 비주얼이 일단 장난이 아니야 자 살짝 쫄고 나서 그 다음 14번을 봤더니 뭔가 케이스를 일단 나눠서 일단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답에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 일단 3번 나왔으니까 넘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15번은 자 뭔가 12, 13, 14가 연타로 좀 어렵다고 좀 난이도가 일단 느끼게 일단 느껴지다 보니까 15번에서 많이 당황하면서 자 분명히 일단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일단은 좀 당황한 친구도 많이 있겠죠. 자 어쨌거나 기존에 일단은 15번과 22번과 30번은 나름의 일단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예전 시험에 비해서 많이 일단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뭔가 일단 킬러는 쉬워지고 준킬러 부분이 일단 빡빡해지면서도 12, 13, 14가 난이도 순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들쑥날쑥 그냥 제가 계속 하던 얘기대로 아무거나 일단은 막 던지니까 그냥 막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억 좀 잘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시험지 관련해서는 나는 또 이 생각을 해보거든 뭐 저희도 일단 지금 뭐 킬링캠프 시즌을 구성을 하고 있고 시즌2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시험지를 제가 킬링캠프에 일단은 이런 구성으로 일단 냈다고 치면 자 분명히 일단 욕을 뭐 아주 바지게 먹겠죠. 거의 일단 요번 시험지는 약간 예술영화 같은 일단 시도나 마찬가지거든 예술영화를 일단 보면 이게 앞뒤 관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니까 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시도는 어차피 일단 평가만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래도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시험지의 구성이 좀 특이하긴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절대 비껴나가는 게 없고 자 오히려 자 기존에 일단 출제가 되었던 소재를 꽤나 일단 많이 활용하면서도 EBS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 보였으니 자 이제 학습은 그대로 일단 진행하시면 되되 자 뭔가 시험지의 구성에 따라서 난이도가 춤출 수 있다는 것도 한 기억을 해주실 거 잘 나쁘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어차피 평가원은 상위권이나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딱 한 집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의 집단이 어떨지를 일단 고민하는 거야. 자 이번 6월 시험은 제 나름 평가로서는 굉장히 일단 실험적이고 자 이분들은 뭐 실험을 하는 거지만 사실 죽어나가는 건 우리 학생들이죠. 자 학생들은 뭔가 일단 풀기 쉽지 않았을 건데 어차피 전체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의 변주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6월달의 시험 트렌드 자체가 그대로 수능까지 일단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난이도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일단 당연히 대비를 하시는 게 올바른 태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선택 과목이 좀 문제가 있거든 저도 이제 쭉 풀다가 27번까지 일단 문제가 없었어. 자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에 기아는 사실상 굉장히 일단 쉽긴 했으나 28번이 제일 어려워요. 자 특히나 미적 선택할 친구도 28번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29번은 하다 보니까 되고 30번은 오 이게 뭐지? 근데 30번은 또 겉보기 등급 때문에 그래야 30번이니까 나름 기대하면서 설마 이거겠어 했는데 자 정답이 일단 굉장히 쉬운 상태일 때 아울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선택 과목 역시 약간 좀 변주를 많이 준 것은 뭐 문제의 구성, 문제를 배치하는 방식 있죠. 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 입장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일단 내는 것은 또 옳지 않아 보여. 자 그럼 구역과선을 또 정상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일단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비를 해주시고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잘 아프지 않을 거고 자 우리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과목별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지 일단 분명히 일단 있을 거고 오늘 시험 봤으니까 자 우리 공통부터 일단 같이 확인 한번 해보자.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만만하다고 일단 볼 수가 없는 거야. 자 여기 일단 나온 거 일단 봅시다. 물음의 형태 변화는 있지만 21번 문제의 형식 자체가 자 뭔가 일단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 21번 보고 또는 이제 뭐 꽤는 충격받은 친구도 있을 건데 보통 기역, 니은, 디귿은 뭐 이제 기역, 니은 이거 5번을 일단 찍자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역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냥 물음의 형태만 바뀐 거지 내용 자체가 일단 바뀐 게 없거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평가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일단 내용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괜히 21번이나 특이한 문제까지고 신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어차피 이 트렌드는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평가는 일단 결정하는 거고 그들이 주던 질서를 어차피 일단 제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계산이 나름 일단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도 일단 보셔야 되고 자 우리 객관식 문제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시험지 보면서 일단 갈게요. 자 8번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거고 자 9번 문제에서 n번째에서 n-1번째 빼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한 친구야. 자 그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n제곱다기 2의 n이니까 자 n 관련된 등차수율의 합이라고 일단 바로 보일 수가 있으니 뭐 살짝 미분을 하건 어차피 일단 계산해서 자 바로 일단 얻어낼 수가 있고 여기서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이어서 일단 10번 봅시다. 자 10번은 고전적으로 널비의 차가 3이라고 일단 줬으니까 당연히 정적분을 그냥 우당탕탕 계산한 게 일단 맞을 거고 어차피 일단 딱 한 가지를 일단 결정되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11번 봅시다. 자 고전적으로 뭐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이때 일단 상황을 보시고 좌표 계산하시고 0분의 0권을 계산하시면 되니까 얘도 일단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건데 예전 시험지에 비해서 9번과 10번과 11번이 그래도 일단 잔계에서 좀 많아졌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일단 비슷한 말씀 드렸으나 자 분명히 뭐 중위권이건 상위권이건 자 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자는 하위권이건 간에 12번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자 확인 한번 해보죠. 12번이나 13번 14번 15번에서 쭉 넘어가는데 12번의 임팩트가 꽤나 크거든요. 자 제가 해설강에 잘 찍어놨으니까 강의를 참고하시고 자 아무래도 수직선을 그리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은데 자 분명히 12번에서 상위권도 일단 변별을 당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많이 당황스러운 형태. 자 그리고 나서 13번 넘어가서 시험지를 봤더니 이 도형의 상태가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이게 뭘까 하고 일단은 괜히 당황하다가 문제를 좀 길어 보이고 근데 구하는 거에 집중하고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 모르는 길이나 각이 나오면 당연히 걔네들을 미지수로 설정하고 관계식을 만들자라는 것을 연습을 잘 하셨으면 당연히 일단 잘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요번 시험에 일단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꽤나 많이 쓰거든요. 이 13번 마지막에 철이 역시 곱생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어느 정도 일단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일단은 14번으로 넘어왔어요. 자 분명히 이 생각 했을 거야. 답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게 나오거든? 그냥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제 뭐 답을 구해보니까 3번이야.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아.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갔겠죠. 자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자 이게 왜 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되는지를 나름 논리적으로 자 설명해놨으니까 좀 잘 참고를 하시고 답을 맞추는 거 일단은 매우 쉬우나 자 그래도 왜 그런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일단 보셔야 되고 자 어쨌거나 이것도 일단은 특색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막 털리고 털리고 아마 요기쯤 와서 일단 이제 막 뭐 땀이 나고 막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을 거야. 근데 15번은 고전적으로 수혈 문제 그대로 일단 내긴 했으나 예전에 킬러 문제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 낯선 수혈은 써보자. 해보자.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냥 그대로 일단 보상받는 문제고 케이스 일단 나눌 것도 많이 없거든요. 그냥 쓰다 보면 일단 답이 나오고 매력적인 오답도 전혀 없어요. 자 그냥 해보시면 일단 되는 문제니까 15번을 괜히 겉보기 등급 보고 쫄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 문제 번호에 따라서 자 괜히 일단 난이도를 혼자 일단 질을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도전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자 좀 안 된다고 치면 당연히 일단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일단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관식 일단 봅시다. 뭐 16, 17, 18, 19, 20까지 해서 일단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고 20번도 결국엔 특수한 케이스를 일단 보면서 식을 깔끔하게 써나갈 수 있다는 거 자 생각하셨을 거고 자 21번에서 일단 뭐 많은 얘기가 있을 건데 저는 일단 뭐 아직 제가 결정까지 일단 못했지만 21번 유의 이 형식 양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양산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근본 자체는 기억리는 문제가 되고 자 뭐 유런도 마찬가지로 드리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드렸던 거야. 어쨌거나 미치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다루거든요. 자 뉴런에서 그대로 일단 설명을 드렸어. 정점 근처에 자 한 칸짜리 격자점 내부에서 대부분의 역사가 다 써질 거고 이 문제는 그 형태를 그대로 일단 따라가면서 그냥 뭐 독해하는 게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결국 기억리는 것을 판단하자는 문제니까 자 뭐 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22번 얘도 일단 마찬가지야. 그냥 22번이라고 해서 일단 어려운 거지 사실상 문제만 일단 놓고는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통시험은 체감 난이도는 매우 높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로서는 킬러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난이도 자체를 뭐 평가하기 보다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도 일단 안심을 하시고 자 앞으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일단 다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나쁘지 않을 거고요. 자 이어서 일단 선택과목을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단 확률통계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뭐 통통이라고 계속 일단 부르지만 이 통통이들 오늘 시험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거의 이제 나름 일단 감정이방을 해볼게요. 공통시험 보면서 많이 놀랬을 거야. 자 근데 모든 확률통계 선택할 친구들이 다 수학을 못하거나 다 잘하는 거 아니겠지만 뭐 수학시험부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100점에서 까나가는 게 아니고요. 0점에서 하나씩 일단 쌓아 나가는 거니까 자 오늘처럼 공통시험지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확률통계를 먼저 풀면서 자 내가 얻을 수 있는 자 얘는 따낼 수 있는 점수를 먼저 따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자 분명히 이렇겠죠. 공통시험에서 놀래서 일단은 이게 일단 모자가 화들짝하고 확통을 일단 넘어갔는데 확통 또 앞부분은 또 매우 쉬웠어요. 그러다가 자 28번과 29번 30번을 봤을 때 28번이 가장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자 이제 할 게 일단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쫄았지. 어 28번이 이러면 고전적으로 29번과 30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실상 29번이 그 다음으로 쉽고요. 30번이 제일 쉬웠어요. 30번이 약간 좀 풀면서 의문스러울 정도로 쉽거든. 자 이게 일단 다 맞나 싶을 정도로 쉬웠으니까 자 앞으로도 28, 29, 30번을 난이도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8번이 어렵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29나 30을 일단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런 유해 시험지를 보면서 경험을 일단 쌓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확률통계 친구들 어쨌거나 공통시험에서 뭔가 막힌다고 치면 확률통계를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자 일단 미적분을 일단 넘어갑시다. 자 미적분이 약간 구성이 굉장히 파격적이거든. 뭐 한 가지 일단 특징을 말씀드리면 시험지에 도형이 없어요. 뭐 27번도 뭐지 우기자만 일단 도형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형 해석 가능한 뭐 이제 급수 관련된 도형 문제나 삼각함수의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 미적분 친구들은 자 분명히 이런 친구 있을 거야. 뭐 반수라거나 제술해서 작년에 미적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 고전적인 미적분을 잘한다고 해서 이번 시험에 잘 보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뭐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거든 작년에 미적분을 일단 다 맞았는데 이번 시험에 28, 29, 30 싹 다 다 틀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이제 어떤 식인지 일단 봅시다. 난이도 자체는 28번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이 문제는 주간식 30번을 일단 가도 문제가 없어. 근데 분명 28번에서 놀래서 29번이나 30번은 볼 생각도 안 했을 거고 30번도 뭔가 일단 내가 생각할 거대로 다르게 다른 단어 나오려니까 당황했을 건데 난이도 자체는 30번이 가장 낮다는 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적선택 간 친구들은 제발하고 주접을 자제하셔야 되고 자꾸 뭐 루피탈 등등 얘기하면서 잡기술로 싸울 때가 아니고 자 그냥 말 그대로 어차피 미적분의 절반 이상은 계산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깔끔하게 잘 하면서 시까지 관찰할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어쨌든 아까 했던 얘기고 자 28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해설강의서 제가 일단 나름 말씀을 드리겠지만 28번은 함수를 잘 선택하면서 자 예전에 공통시험에 나왔던 기출미제와 유사한 상태로 자 뭔가 일단 구간별을 정리한 수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식이 정리된 형태가 대칭성을 완벽하게 일단 띄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연결 지점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찾아낸 친구들 그냥 바로 갔을 거고 아니면 복잡하게 이 함수 자체의 최소값 최대값을 일단 보셔야 되니까 좀 복잡하게 일단 갈 수도 있으나 뭐 여러가지 정상 2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거. 자 그럼 이어서 29번 봅시다. 예전에 이런 출제 꽤나 많이 했거든요. A랑 B랑 K에서 일단 미지수가 3개야. 근데 식을 보니까 다 2차 식이니까 2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근과 괴수 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풀어낸 친구도 있을 거고 자 그걸 떠올리지 못했다고 치면 어차피 미지수 3개니까 식 3개 만들어서 연립하고 소거하다 보면 원하는 값이 일단 나올 거니까 29번은 기하적인 의미보다는 자 그냥 저세 계산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시겠죠. 자 마지막 30번은 자 이건 비주얼에 비해서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해상황이로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단은 자 기하로 일단 넘어왑시다. 자 기하는 저도 일단 왜 이렇게 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이도가 매우 쉬웠고 아마 이제 표본 자체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분들도 일단 이제 어떻게 할지 갈피를 좀 못 잡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이제 공통이나 미적분이나 뭐 확률통계 출제하라 좀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쉽고요. 28번, 29번, 30번 뭐 할 거 없이 다 쉬워요. 자 이건 그냥 공부했으면 일단 무조건 맞추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6월달에 이렇게 쉬웠으니까 9월달에 이렇게 나으려는 보장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기본 자세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앞으로는 이뤄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본적인 마인드로서 난이도는 끝까지 일단 높여서 보셔야 되니까 자 기한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난이도 끝까지 높여서 자 특히나 공간도력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시험 관련된 이유고 자 어쨌거나 뭐 시험 보는 것 자체는 뭐 이제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당일날 뭐 시험이 쉽다 뭐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힘든 이유는 어차피 그 당일날 보는 모든 시험은 당연히 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시험은 치러졌고 과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단 대비를 해야 될지 제 나름 의견을 좀 전달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봅시다. 원래 수학시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문항의 구성 자체의 의도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아 뭐 이건 평가한스럽고 이건 평가하지 않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문학 작품처럼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한 가지 더 평가한스럽다는 건 어차피 평가한만 일단 쓸 수 있으니까 너네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니 자 2월 달 시험은 기준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또다시 일단 확 바뀌어서 기존에 나름의 일단 뭐 구성처럼 자 9월 달에 일단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에 일단 집중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풀 수 있도록 연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자 뭐 예전도 마찬가지야 6월 달에 살짝 충격적이었다가 9월은 또 해볼만 하다가 수능은 또 이거는 거의 섞여서 일단 나오니까 매번이 지금 독립시행이니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하에 난이도 자체랑 그 내용상에 일단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당연히 일단 기본 태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제가 살짝 참신하다고 해서 그 문제 자체 가지고 트렌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매년 비슷하게 일단 드릴 말씀이거든 뭐 저도 일단 뭐 두 가지 일단 시나리오가 있어 자 특히나 공통시험지에서 21번이 굉장히 특이한 게 요번에 일단 시험 특징이었는데 문제 자체가 특이한 게 아니고 그냥 물음의 방식이 특이한 거야 뭐 예전에는 뭐 기억은 대부분 맞을 거니까 찍을 수 있었으나 자 지금 뭐 맞출 확률이 7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이거 없이 평가의 요소록을 일단 볼 수가 있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기존의 형태로 회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찌거나 문제 자체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택 같은 경우는 28번이 공통적으로 계속 어려웠고 자 이게 객관심 마지막이 이제 앞으로 일단 킬러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일단 30번이 킬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28, 29, 30은 계속해서 자 비슷한 난이도나 아니면 난이도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일단 가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멘탈 싸움이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얘랑 똑같은 문제가 당연히 일단 나오지 않을 거고 뭐 구성과 형식은 비슷할 수 있으나 주제는 일단 바뀔 수 있으니까 자 너무 트렌드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자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일단 하나 일단 포인트야 그냥 내가 평가원을 생각했을 때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는 평가원스럽다거든 어차피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는 이 출제자들은 교수님 아니면 선생님들일 건데 분명히 전업 출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 시험지로 보면서 아 요번에 좀 새롭게 일단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일단 실험하면 어떻게 일단 애들이 반응할 건가 자 이분은 전체의 집단을 보셔야 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울 건데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문제를 낼 때도 앞으로도 계속 참신하게 낼 수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단 한 번에 일단 단발성 트렌드를 집착할 게 아니고 실력 자체를 기르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똑같으니 계속 하는 거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어서 앞으로 수학시험은 제 입장에서는 이 형태보다는 난이도 자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이제 기억을 할 거 앞으로도 6월처럼 나온다고 치면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막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일단 빨라요 자 난이도가 중구난방 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경향과 트렌드 유행은 단발적으로 아무거나 낼 수도 있고 당연히 어떤 주제를 일단 낼 수 있는 게 평가관이니까 자 주제 자체를 학습하는 게 맞지 이 문제의 형태를 따라갈 필요는 없으시겠죠 자 당연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난이도는 높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초 문제를 자꾸 탈피하고 새로운 걸 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시는 게 계속 보이니까 자 더 많은 문제를 다각도로 일단 풀어보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자 계속해서 내용만 보거나 기초 문제만 보선은 앞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번 시험으로 더 다시 일단 확인이 되니까 기초 문제 그 이상으로 자 뭔가 변형된 상태에 대해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당연히 고민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새로운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 뭐 새로운 문제 많이 일단 줬잖아 시냅스도 있고 드릴드도 있고 드릴드도 있고 드릴 워크북 킬링크북 등등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아 이건 평가한스럽지 않아 뭐 이건 뭐 이거 난이도가 이래저래 일단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모든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풀 수 있도록 연말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단계부터는 자 이제 6월이 넘어가니까 시험지 전체를 경영하는 능력도 일단 길러야 되니 자 이게 엔제로 풀 때랑 모의교사를 풀 때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것도 자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명히 이제 요게 학생이 가장 고민한 얘기가 될 거라 좀 집중해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 시험지의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는 내용 자체 핵심이 바뀐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작년에 6월달 시험지나 9월달 시험지나 수능 시험지나 이번 수능 시험지, 요번 일단 6월달 시험지나 내용 근본 자체는 똑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일단 이 고민할 거야 기존에 내가 공부하던 뭐 방식이나 뭐 교재나 자료를 일단 바꿀가는 또 이제 약간 헛은 생각이죠 자 이제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 기존에 공부하던 자료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라보는 태도랑 시각을 바꿔야 돼 자 분명히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건 뭐 내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건 저렇게 할 거고 생각해둔 친구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태도를 일단 바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라고 열린 사고를 해야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일단 걸러놓고 그 다음에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막 남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지 자 시각을 좀 넓혀주셔야 되고 자 어쨌든 매번 일단 6월달 시험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픈 시험이야 너무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실험을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매번 6월달 시험에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9월 가서는 살짝 좀 안정화되는 게 보이니까 자 오늘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건데 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거나 수능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 우린 머리가 제법 좋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풀 수가 있고 이번 시험처럼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면역이 됐으니까 당연히 일단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열심히 하시고 문제 많이 푸시고 거르시면 안 된다는 거 요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자 시험분은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이제 또 뭐 할 게 없겠죠 쉬세요 오늘 하루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요정도 말씀드리고 자 우리 요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형 감사합니다.